오빠! 잘 있었어? 잘 있었어. 아, 잠깐만. 둘이 뭐야, 둘이 뭐야? 우리 옛날에 사귀었었어. 누구였어? 이 분 누구야, 남편분이셔? 우리 남편. 좋은 남편 아니에요. 드라마 홍보할까 하면 가. 드라마 홍보로 나왔어. 형님 닥터네. 아, 부딪히네. 아, 지금 닥터 차정숙과 낭만 닥터가 붙어요. 같이 낭만 닥터 차정숙으로 하는 게 붙어. 닥터 닥터, 김이는 윤작아야. 내 김이 불러오는 윤작아야. 아, 울렁거려. 이거 얘기해도 되나? 뭐, 이게. 눈동자 부를 때 콧물이 계속 나와서. 그리고 막 이거 있잖아. 타라로 타라로. 아, 그냥 카메라 돌아왔을 때. 맞아. 나 전에 하와이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탁재원을 봤어. 공항에서 인사한 적이 있잖아. 나 오늘 막방이야. 김병철의 인생 밸런스입니다. 박터 차정숙 대박나기. 맥주 CF 단독 모델 계약. 맥주 광고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 광고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. 이게 춤이에요. 이거 어떻게 유사하는 거 아닐까, 이거? 이거 왜 뻑뻑뜨린다.